자, 이렇게 돌아보신 줄 몰랐네 딱 먹어보셨어요 이렇게 돌아보신 줄 몰랐네 됐죠? 허즈님 아, 있어보니까 허즈님 히숟이는 이곳이 있네 진짜 제대로 되었네 먹을때가 잘했네 하이팅 다시 오세요 왜 이거 할거 없네 통마에 우유 한 잔 냄새 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진짜 맛있다 한입만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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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겠는데 시리 잘 걸자 맛있다 맛있겠다 진짜 크다 엄청 크다 맛있긴 하겠다 잘라볼게 맛있어 근데 아예 안 해봐도 돼요? 그냥 빨간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런 뼈가 제일 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얼마나 맛있을지 배고픈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